3번 매트, 63번 경기, 3번 매트, 63번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이프 하세요. 하이프 하세요. 자, 바로바로바로바로. 나아있어요. 잠가놔요. 됐어요. 자, 천천히. 시간 많아요. 천천히. 매우 천천히. 차분하게. 자, 왼팔 프레임 있거든요. 그것만 좀 조심해요. 그것만. 자, 왼팔 프레임이 깨져. 오케이. 아, 하셨어. 오케이. 그거 잠가요. 일단 잠가놔요. 오케이. 자, 차분히. 차분히. 자, 괜찮아요. 상대의 상체만 못 뜨게. 당겨놔요. 그렇죠. 자, 또 지울 것 같아요. 손, 손. 왼손 살려. 오케이. 자, 또 지나. 두는 것만 조심해요. 천천히. 천천히. 그러니까 좋구나 이런 거 해볼게요, 지금. 자신 있으면 안 받아요. 자신 없으면은. 자신 없으면은. 오케이. 좋아요. 더 당겨봐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온다, 온다, 온다. 반응이 있다. 계속해요, 계속해요. 계속해요. 자, 좋아요, 좋아요. 형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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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크로스로 잡아. 좋아요. 형, 형, 형. 형, 형. 아니, 같이 봐요, 같이 봐요. 천천히. 천천히. 좋아요. 끌고 내려와야 돼요. 끌고 내려와요. 아니면은. 풀고 태클. 끌고 내려오거나. 아니면. 아니, 결정해보세요. 정. 가린 빠지면 하프가도 되고. 어. 능력되면 풀고 태클. 지금. 태클 칠 수 있거든요. 능력되면. 어. 풀고 빠지면 좋아요. 아, 좋다. 자, 지금은 태클 안 돼요. 오케이. 자, 다들. 다들 짜요. 좋아요, 자. 다들 예쁘게 만들어요. 다들 예쁘게 만들어요. 오케이. 자,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자, 천천히. 나이스 프레임. 나이스 프레임. 나이스 프레임. 자. 지금 뭔가 애매하거든요. 상대도 패스할 수 있고, 스윗도 할 수 있어요. 천천히 봐요. 각 봐요. 힙도 들어갈 수 있고, 천천히 봐요. 무리하지 마요. 지금 뭔가 애매해요. 뭐 지시하기 어려워요. 지시하기 애매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이스. 자. 자, 목 살려요. 목만 살려요. 목만 살려요. 그러면 일단 동맹수입 준비. 좋아요. 그거 해요. 브릿지 봐 좋아요. 타 쓰면 브릿지. 태우고 브릿지. 좀 태워야 돼요, 근데. 브릿지 할 거면. 나비도 좋아요. 오케이. 나비도 좋고, 오케이. 자, 턱 압박 조심해요. 턱 압박 당하면 답 없어요. 오케이. 나비 잘 넣었어요. 천천히. 나이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자, 아주 곱고. 왼무릎 들어가요. 오케이. 왼무릎. 왼무릎. 오케이. 돌아요. 자, 그냥 바로 반응. 바로 반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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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 한 분. 형미아 씨 0대0이야. 괜찮아요. 더 공격해요. 시간 많이 남았어요. 자, 숨 한 번 쉬고. 너무 급하지 마요. 한 분 남았어요. 자, 근데 아무것도 안 하진 마세요. 목 뜯고. 목 뒤 뜯고 들어가요. 오케이. 들어앉고. 자, 펀덜럼도 괜찮아요. 아빠, 아빠 플라우스 일단 흔들어보죠. 펀덜럼도. 자, 펀덜럼도 자신 있으면 안 봐도 좋아요. 안 봐야 자신 있으면 펀덜럼도 괜찮고. 자, 불. 자, 우경 선수. 정원 선수. 정원 선수. 정가원 선수. 정가원 선수. 여성대 파이터. 좋아요. 상체 올라가요. 정가원 선수. 힘 풀리면은. 풀고 태클. 아니면은. 하프가 그냥 가버려요. 어, 좋아요. 지금 풀고 바디가 돼요. 가능하면. 자신 있으면은. 풀고 버리고. 가자. 아쉬웠다. 아직 안 끝났어. 계속 돼요. 뜯고. 좋아요. 오빠, 2분. 빼기는 안 봐. 아이고. 10대서. 김종선. 10대서. 정면 맞춰요. 정면 맞춰요. 정면 맞춰요. 자, 할 수 있어요. 다시 다들 장갑. 다들 장갑. 2분. 상대 후 지쳤어요. 근데 점수 지고 있어요. 2점 지고 있어요. 더 침착하면 이겨요. 더 침착하면 이겨요. 더 침착하면 이겨요. 상대 왼팔 트레임을 깨야 돼요. 뜯거나. 죽여요. 그렇죠? 아쉬웠다. 자, 리실도 넣거나. 아니, 아니. 하프 좀 예쁘게 짜요. 하프 좀 예를 쳐요. 자.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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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공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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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거 하면서 스윕 준비. 안 걸리고 왔거든요. 십자 조르기 하면서 스윕 준비. 네. 자, 암바도 좋고. 팬들론 스윕, 스윕, 스윕 다 좋아요. 자, 이제 장애 지쳤어요. 무릎 못 세우죠? 여유롭게. 자, 1분 10초. 이제 할 거 해야 돼요. 이제 공격해야 돼요. 자, 또 지울 거 같아요. 또 지 조심. 자, 유도식도 패스 와요. 자, 1분. 암바 해도 좋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불태워야 돼요. 1분 해도 좋고. 1분. 저 왼팔에 암바 넣어봐도 돼요. 항상 듣고 있지만. 알아서 몰라요. 미안해요. 얘기해버려서. 자, 어쨌든. 팬들론 스윕이든 안 받은 뭔가 해봐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40초. 역전해야 돼요. 역전해야 돼요. 자, 플라워 팬들론 해봐요. 어, 그쵸. 보이죠? 예쁘지, 예쁘지.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플라워 팬들론. 다리 싸먹고. 다리 싸먹고. 오른편이 싼거. 자, 25초. 이제 해야 돼. 25초. 공격해야 돼요. 하나 걸자.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요. 10초. 지금 안 하면 일단 후회해요. 그렇죠?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해야 돼요. 15초. 빨리 해야 돼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빨리 해야 돼요. 10초 나왔어요. 7초. 5초. 2초. 가자 가자. 5초. 5초. 6초. 1초 또 4초. 3초. 1초. 1초. 2초.